3. 엑스터널인어렉탈플렉스 야 흥문증이 뭐야? 3. 엑스터널인어렉탈플렉스 4. 엑스터널인어렉탈플렉스 4. 엑스터널인어렉탈플렉스 이게 자 보겠습니다 이너가 여기 아우터가 여기입니다 바깥쪽에 있던 힘줄이 어디냐 힘줄이 가장자리 가장자리 핏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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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맥이죠 파란색 여기 이게 혈관통 통로구요 여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뚱이 들어갔는데 뚱이 이렇게 네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체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대역 부터 보자 그리고 이렇게 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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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보호기지 손상에 이렇게 나와있었구나 연골 뼈에 자주 결합 조직을 보호혈관이 없음 무릎 관절 혈액 혈액 백혈구 적혈구죠 여기에서 AB형이랑 B형이랑 O형이랑 A형이 있잖아 심장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수축하고 있죠 재생하지 않습니다 뉴런 신경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표피가 0.00치에서 0.12죠 바닥층, 멜라닌 소녀, 합류, 가시층, 타원형, 유사 분열, 여러가지 층, 치명층 이런거 다 봤습니다 스켈레톤이죠 스켈레톤 인체 다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인체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 외워야겠죠 손목뼈, 자뼈, 미팔뼈, 갈비 연골, 갈비뼈, 두덩뼈, 고리뼈 손목뼈, 자뼈, 미팔뼈, 갈비 연골, 갈비뼈, 두덩뼈, 고리뼈 오목과 구멍, 비관절 용기, 갈비뼈, 결절, 가지, 돌기, 고량, 오목, 구멍 마그네이션, 뼈 모양 고침, 향상성 유지 다 있죠 뼈 조직 가볍고 착륙을 제공한다 단단하고 저밀하다 침판구조 중심관 무릎뼈 해골이죠 해골 두개골입니다 두개골 코의 중심 코의 중심 벌집뼈 왕대뼈 이런것들 목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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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목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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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넙다리 큰 돌기 작은 돌기 안쪽 위 흉기 손목뼈입니다 손목뼈 외과목이죠 외과목 목입니다 목 손목뼈 이렇게 다 있죠 관절개통 자 신체 신체 연극할때도 이론이 접합니다 누론이 접해요 섬유연골관절 연골판결 나와있죠 안전관절 타원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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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삐겁니다 안전관절 여기가 삐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테크니컬 시어트 61페이지까지 다 입었고 다시 가사 아 갱신 가사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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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워킹 플레그, 한 번의 헤디, 포테스, 마이크로, 엘레멘트, 슈트, 아, 라이크. 다크터가 왜 이런 곳이 없나요? 왜 이런 곳이 없나요? 왜 이런 곳이 없나요? 이런에 파울 and how the Turkish ambassador who was pacing through the 이렇게 되는 것들 나타남이란 뜻이죠 나타남 나타나다 따뜻함을 추구하죠 캐슬 성이니까 차라리 동료 밀드 호흡 동료 밀드 위드로 동료 동료 밀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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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테클 attempt to analyze establishing the city of the royal reforms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eludious victims made crowded with 멀어져서 멀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